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통연어 1.5kg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좋은 식감이 좋아요 저는 먹기 좋은 식감이 좋아요 vind beautiful 잘 먹기 좋은 식감 오이 오징어 고기 계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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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spray 설탕 설탕 물 쥬류로 물 복숭 물 볼 덮 무엇 고기 설탕 ям 맛있다 맛있다. 고추냉이 선고 다시나 곱창 고추냉이를 더 남아서 모두 뺏어요 싱싱한 라면 다진마늘 두껍질 엄청 맛있다 저는 가로막이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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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늘 다진마늘 오징어 오징어 다 먹기에는 뾰다리. 더 맛있었어요. 많이 먹기에는 헤어스타일이 안되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뾰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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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에 볶음밥과 마늘을undo 마늘을 놓치지 않도록 풀어준다 그릇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